오늘은 국제갤러리의 전시를 보러 왔어요 오늘은 국제갤러리의 전시를 보러 왔어요 국제갤러리의 전시를 보러 왔어요 국제갤러리의 전시를 보러 왔어요 줄리아 높이 전시는 두 개의 관으로 나눠서 전시가 되거든요 여기가 이거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국제갤러리의 전시를 보러 왔어요 전시 다 보고 삼청동 수제비 먹으러 왔어요 수제비가 진짜 주문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감자전도 주문했어요 국제갤러리의 전시를 보러 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